안나온 눈이 정돈 거잖아 뭐야 다시 말자 아니 이제 그만하자 왜야 채혜야 가까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 돼 안 돼 나 할래 나 할래 자 누구나 쓰다 안녕히 계십니다 세아랑 이제 주말에 놀아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진짜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놀아줬거든요 오늘 와 오늘 이렇게 놀아줬는데도 세아 안 지쳐? 집 어떻게 했어? 폭탄 맞았어 자 그래서 일단 세아가 오늘 잘 기미가 안 보여 오늘 세아 체력을 빡 빼고 낮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절시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오늘 아빠랑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? 네 좋아요 네 소리 질러? 예 아빠 썰매라 썰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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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탈까? 네 썰매 탈까? 네 그래서 오늘 세아랑 주말에 이제 몸짱 나름 몸짱 아빠가 어떻게 놀아주는지 애기를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아빠 그러면 썰매 태워줄게 어 안 줄게 자 썰매를 만들어 줄게 다 주세요 조심해야 돼 이거 어려운거다 썰매 준비 출발 전비스컷 다시 중 office 나 지금 벌써 땀나는데 다시 또? 예 세아 지쳐? 지치고 있어? 네 확실해? 네 다시 Stress 이렇게 하면 아빠가 먼저 지칠 것 같아서 이번엔 유도놀이 차려! 경례! 안녕하세요! 두 번째! 일로 와! 이겼다! 세아 재우가 왜 여태 하려고 했는데 세아 너 안 자? 응 세아랑 빡세게 헬류가 운동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에 잘 챙겨 먹는 게 있어요 짜자잔! 사실 제가 이제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고 있고 또 중요한 한 두 달 후에 태어나올 이제 세아 동생 하트를 대비해서 건강을 좀 더 챙기려고 사실 올해는 좀 더 몸도 좋아지고 싶은 것도 있고 제 몸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? 몸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태어날 하트도 있고 제가 또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좀 신체력도 좀 빠지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 때아랑 좀 놀아주면서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알아보다가 요즘에 진짜 좀 핫한 마카랑 아르기닌 이런 걸 좀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탁토프리오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이 이정재님이랑 김태희님이 모델이에요 한 달 동안 제가 꾸준히 먹어서 이거 벌써 한 통을 다 먹고 두 통째 먹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맛도 일단 괜찮고 일단 이 사실 아르기닌은 헬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먹잖아요 일단 혈액 수단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아서 좀 많이 드시는데 아르기닌 자체는 활력을 또 증진시켜주고 운동할 때 또 도움을 줘서 남성분뿐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만큼 좋은 영양제인데 아르기닌은 근데 원래 흡수가 좀 잘 안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? 저도 이걸 좀 공부하다가 좀 알게 됐는데 이 오르니틴이랑 같이 먹어줘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혈장분들이 진짜 아르기닌을 많이 드시는데 그 지금 드시는 아르기닌에 이 오르니틴이 함유가 되어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닥터프리오 같은 경우는 아르기닌 그리고 오르니틴 다 들어있어서 되게 좀 믿고 먹을 수 있고 이제 오르니틴이 없으면 흡수가 잘 안된다는 거 알고 나니까 저는 이제 아르기닌은 오르니틴 없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국내 생산을 또 하고 있고요 착생료, 합성함료, 보존료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성분에 보면은 이 타우린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이트 들어가기 전에 좀 먹어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세아랑 오늘 헬류관을 좀 해야 되니까 닥터프리오 더 다른 아르기닌 오르니틴 요거 한 포 먹고 타우린이랑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운동 전에 이렇게 계속 한 달 동안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한 포 먹고 마카! 또 남자한테 좋은 이 마카는 운동 끝나고 먹습니다 한 포를 뭔가 이게 약간 달달하면서 그냥 새콤새콤새콤하면서 맛있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운동을 좀 하고 싶어지는 먹었으니까 빡세게 운동을 헬류관을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새아를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여기 들어가서 아빠가 이두컬 했던 거 생각납니까? 나 토끼랑 같이 딸 거야 어우 야야 너 혼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토끼랑 같이 딸다고? 갑니다 시작! 힘내 많이 살면서 힘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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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으악 야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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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를 알겠지요 너 지쳐 안 지쳐 이제 아직도 와요 어? 다시 또 한다고? 안나온 눈이 정돈 거잖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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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아니 이제 그만하자 왜요 새아야 가까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응 힘내야 힘내야 응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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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새아 아빠 이제 그만할게 왜요 내리자 새아 내리자 안돼 안돼 미안해 자 아빠 갈게 이제 아빠 오늘 운동 5분만 해도 될 것 같애 안돼 왜요 어 또 하자고 응 야 그만해 응 뭐 또 망글래 더 이상 안되겠어 오늘 새아 진짜 놀아주다가 제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카를 이번엔 더 다른 블랙 마카 아까 운동 전에 더 다른 아르긴 오르티먹었잖아요 운동 끝나고 제가 요즘에 더 다른 블랙 마카도 먹고 있어요 네 요즘에 사실 여러분들 마카 진짜 많이 아쉽고요 요즘에 아르긴 오르티먹어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마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남자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닥터프리오에서도 이제 마카를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좋아요 일단 맛이 좋아서 목이 잘 넘어가고요 일단 여성분들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이 진짜 엄청 좋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남자의 힘에 진짜 좋은 뭐 요즘에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요즘에 마카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초고함량에 마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000mg 들어있는 마카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? 솔직히 해외 직구 안하고 2000mg 들어있는 초고함량 마카를 구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본 마카 중에서는 닥터프리오 이 더 다른 블랙 마카가 최고 고함량이었어요 일단 고함량 고중량이면 다 좋잖아요 저희는 일단 많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프리오 이제 계속 먹을 예정인데 남자한테 좋다면 뭐 여러분들 다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딱 솔직히 마카 맛이 좀 강해서 잘 못 넘기실 분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함량인데도 불구하고 맛있어요 제가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쨌든 간 이제 헬짱분들이 다 아시는 아르기닛 마카 뭐 이런 거 헬짱분들이 다 잘 챙겨드시는 거니까 닥터프리오에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먹어보고 맛도 괜찮았고 제 체감상 좀 혈관도 확실히 이게 이두 쪽에 혈관이 좀 좋아진 느낌도 많이 받았고 피로감에서도 많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기닛 마카 혹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닥터프리오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정말 추천드리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꾸준히 오래오래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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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